안녕하세요 콩이아러분 핫할레입니다 제가 수박 히팅 할거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건데 오늘은 모양이 특이하죠 수박커터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방방방방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먹어볼께요 굉장히 먹기수월할거같아요 달고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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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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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흑 음~~ 확실하게 먹기 엄청 편해요. 딱 이것만 남았어요. 원래 영상 칠일 때는 음식을 좀 천천히 먹는 편인데 이건 천천히 먹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수박은 이마트에서 시키는 맛이에요. 한 편인데 가끔씩 마트에서 시키면 맛없는 것도 오잖아요. 올해는 시키는 족족이 다 성공했어요. 다 달아요. 많이 먹고요.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무섭게 먹어도 바다리스타예요.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래들어 했던 이팅 중에 제일 수월하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오오오오오 흡수 네 개 남았다. 시원해요. 시원하게 머리 안 닦아주시고요. 시원하고 시원하게 됐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동생이랑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살 때는 그 수박 반딱 잘라가지고 같이 막 퍼먹고 그러면 하루이틀살에 금방 먹었는데 지금 자체를 하니까 수박을 한 통 사놓으면 되게 오래 먹어요. 물론 혼자 많이 먹는 게 전 좋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엄청 두껍게 먹어요. 여기 잘랐어요. 여기가 너무 두껍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 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 하는 건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을 먹고 싶어서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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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배불러요 저는 정말 잎을 끓는게 해.'" 넓어 뭔지 흡수롭게 먹어야 한다를 연기들 이제 뜨거운 impost기만 자 오오오오오오 코카콜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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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앙 하악 바깥 디스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랍 깜짝 놀랍 좋아 와우 주먹밥 찰칵 쫄깃쫄깃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와우 너무 맛있다. Covid-19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스크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랍랍랍 오돌뼈를 좋아합니다 고소한 고춧가루 핫도그 핫도그 아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린다 쩝쩝쩝 으어어어어 너무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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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끄덕끄덕 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